잘 지냈어요? 네. 송아 씨는요? 네, 나도요. 나 오늘 졸업연주예요. 브람스 연주예요. 곡을 바꿨네요. 네.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그만하려고요. 생각해보니까 나도 브람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받아주지도 않는 사랑을 나 혼자 계속했잖아요. 그 짝사랑 이제 그만하려고요. 근데 괜찮아요. 계속 혼자 사랑하고 혼자 상처받다가 결국 이렇게 끝났지만 그래도 그동안은 행복했던 것 같아요. 그거면 된 것 같아요. 그럼 갈게요. 잘 지내요. 송아 씨. 반주 하게 해줘요. 네? 오늘 송아 씨 반주 하게 해줘요. 하고 싶어요. 브람스 못 치잖아요. 안 좋아하잖아요. 칠 수 있어요. 치고 싶어요, 브람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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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